태풍 흰남로가 제주 남쪽 해상까지 바짝 다가오면서 현재 마라도에는 이렇게 파도가 해안가를 집어삼킬 것처럼 거세게 일고 있고요. 또 바람 때문에 CCTV 화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흰남로는 남남서, 서귀포 남남서쪽 약 48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고요. 조금 전부터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속 21km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현재 예상대로라면 내일 새벽 1시쯤 제주에 가장 근접했던 태풍의 앞면에 지나서 오전 7시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오전 중에 동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풍의 앞면에 형성된 비구름대와 서쪽에서 다가온 기압골이 부딪히면서 일부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의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강풍 반경이 전국에 들면서 내일까지 전국에 100에서 30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특히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드는 남쪽 지역으로 400mm 이상 그리고 제주 산지에는 6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폭풍의 일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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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